총장님이 올라가면 합의 들어올 거라고 그런 얘기가 돈다고 나한테... 우리 쪽에서 합의 들어간다고? 우리 쪽에서? 그럼 그 사람들의 소망이지.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지. 우리가 왜 합의를 해?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지, 내가. 그런 얘기가...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. 우리가 오히려 힘을 더 가졌는데 왜 합의를 해? 이제 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골로 갈리면 남한테도 오히려 더 이게... ...일체 내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. ...공고가 있는 거에 의해서 이 정부의 802 의상결정권자가 그걸 통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분류나 분류나 그러고 이 정부의 802 의상결정권을 통과에 의한결정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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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에 의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